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제한된 인간이 영존하신 영이신 하나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만큼 갑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도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꼭 기도의 깊이고 기도의 깊이 만난 만큼 그것이 신앙이 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화는 꼭 기도의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꿈이고 한상이고 미래 같지만 동시에 다가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큼 진실한 언어는 없습니다 고상으로 다듬어진 빛기 없는 기도보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 그러하시 하나님 앞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 굴리고 어떻게 눈치껏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큼은 진실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 중심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영적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한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보다 기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혁명과 같은 자기 개혁과 변화는 기도에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입니다 나를 고칩니다 내가 깨어집니다 내가 부산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들었으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됐다 기도 하나님과 독되라 영적 세계를 규의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건 하나의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빼면 성경은 밋밋한 얘기책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에서 어떻게 역사했다, 응답했다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이란 겁니다 생명이란 것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기도가 쉬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의 활기 같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맛을 들여보세요 삶에 맛있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으로 해결되게 된 겁니다 사실 기도란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가볍게 다루는 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세계는 깊고도 광대합니다 그 세계로 진입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소중한 가장 값진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중노동과 같습니다 몸의 기도를 익혀야 됩니다 엉덩이로 무릎으로 땀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상에 맞서 내가 싸워야 됩니다 기도가 삶의 변두로 밀려나지 않고 영속적이 되려면 힘든 고지를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느끼고 그 장소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는 무능력한 삶에서 보나 기도하는 능력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부르세요 에레미야가 시대들이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부르지라 하늘을 향해서는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겠다 결론입니다 응답이 확실히 온다는 것 믿어지면 왜 않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는 응답이 온다고 믿고 구하세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문제, 오늘같이 본문에 큰 문제 있습니다 수만 명을 어떻게 해가 넘어간 빈들에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지혜로, 우리 생각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낙담이 옵니다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주님이 따라가는 시선, 방향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에 오늘 주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 시선의 위치를 잡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제, 아이고 큰일났네 어떻게 하지? 혹은 내 생각하고 어떻게 이루게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절, 절망, 낙담이 딱 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은 믿음으로 도와주길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갇혀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문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두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번에 가이사 하늘을 우러러 이겁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녀문제, 사업, 가정, 남편문제 그걸 쳐다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고 그 마음에 정착되고 시선이 거기에 두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해답을 들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방향을 빨리 그걸 뜯고 끊고 어디로 향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 사정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가 보고 있는 그분 앞에 뭘 원하시냐? 하늘 우러러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내 능력을 볼 때는 나는 안 된다 생각이 되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두 명의 정탄꾼 얘기가 나오지요 그대 정탄 갔습니다 가난 가보니까 철옹 성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인 안학적이 있습니다 철병가 있고 무기도 더 좋고 우리 메뚜기 같더라 열 명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음으로 본 게 아니어요 약속의 말씀 이 땅 준다 했다는 그 믿음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끊어지고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계속 안 된다 끝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은 요소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시선을 하늘 향해 봤습니다 요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안 하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죄가 있는가 잘못된 게 뭐인가 하나님 외에 그 영적인 관계가 뭔가 그걸 회복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가의 사항이 짧아졌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때로는 그 사건만 보면 저 사람은 날 좀 도와줄 만한데 왜 안 도와주지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에 들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위축되고 내가 왜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 그 사람 도와줄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이야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인데 하나님만 악마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이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질신 요호와의 기로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말합니다 오늘 같던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겠다 그래서 천질을 지으신 요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더운 지방에 나흘이니 팥싹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 썩은 시체 쳐다보면 안 돼요 문제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시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내가 자식의 문제 사회 문제 남편의 문제 복잡한 그 문제에 내가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뭡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직장생활 3회 현장에서 훈제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까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거기 있다면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예배 자체가 행복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문제 해결해 줄까가 아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린 이 자체가 얼마나 존경한 자리고 예배 통해 만나는 이 시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오늘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고 모든 시선을 세상껏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에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의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령인가 벌벌 떨고 무서울 때 두려워 말라 나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만일 주시여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나서서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베드로의 도전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요 뭐 정해진 코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께 구한대로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 오라고 해서 물 걷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뭔가 일을 하나님의 전화하시고 능력 믿고 일단 그렇게 말에 대한 자체가 나는 위대하다고 봐요 야 너 까불지 마 네가 뭐 물이 걷겠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뭔가 보세요 참 베드로가 없었으면 참 심심할 것 같아 쏙쏙 나서기도 잘하고 실수도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심오한 진리가 많이 나와요 형제가 몇 번째 여러 가지 많은 베드로 대화가 많이 나와 난 베드로가 적극적인 사람이요 이런 긍정적인 사람 그 믿음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그래 오라 구하니까 오라고 했죠 그냥이 아니어요 그 오라는 레이만 말씀 먹고 가야지 그냥 베드로라는 믿습니다 하고 하면 또 빠져 죽어요 약속의 말씀 오늘도 지금 설교가 지금 여러분이 오라 지금 이 시간도 감동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레이마로 받으면 이 레이마의 말씀이 오라 하고 이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물 위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오라는 말씀 믿고 가니까 걸어도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책임지셔요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갑시다 근데 갈리받아 영적으로는 세상이라고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걸어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까지도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 자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왜 바람 풍랑을 봅니까? 시선을 어디로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오라게스 뭐라고 그분이 쳐다볼 거니까 인생 항해에 우리가 풍랑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아이고 요즘에 경제가 어렵고 뭐 여쭤볼쇼 헐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거 먹고 그거 생각하고 두려우지 마세요 어! 하나님 더 좋게 억사하신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되어요 믿음으로 자 문제는 퐁 빠져버렸어요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해 너의 시선의 방향을 오라겠고 오라는 그분의 말씀을 책임질 건데 예수님 바라봐야지 왜 밑에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문제는 믿음의 시선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별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여하체 많으리라 오늘 시선 얘기하고 있어요 시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별이 총총총 많았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도 많더라고요 지금 공격 오염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만한 별들이 아브라함 보니까 이야! 쳐다볼 때 영어색이 들어갑니다 그만한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 영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이 뚝딱 그냥 아들 죽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믿어지게 만드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라본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기도 야! 선아가 바라본 것은 죄 없다 바라본 적 잘못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 그대로 시선이 어둠이 들어와버려요 다음 은난비디오만 바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라본 것 오늘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는 인생은 날마다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냐 약속의 말씀 위를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준 이유를 보니까 그 문제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신가 보고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한가 그거 알고 싶으셔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풀라고 준 건 아니에요 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다 문제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역사하고 보면 내가 영적 억그리 되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삼수원 보세요 삼수원이 잘못된 여인을 사랑하다 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제일 먼저 영적 눈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개미 체바퀴도 인생으로서 맷돌이도는 피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는데 그런 상황의 삼수원은 마지막 하나님께 불을 지고 기도합니다 두 눈은 육신의 눈은 없었지만 영의 눈을 봤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라보는데 시선의 유치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시고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축사하다며 율로 깨우고 감사 찬양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떤 데 역사하신가 감사하기도 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되고 나면 감사해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이 엉키고 복잡하고 꼬이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라 아니 지금 사업이 위기가 오고 자녀가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 문제가 좋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학 입장에 보면 여호사 왕 때에 모합 안문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인가 도저히 그 거대한 군대에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길도 없어요 그건 꼼짝없이 완전히 그 당의 전쟁 나면 다 죽고 포로 끌려가고 망하는 그 위기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누가 나 죽입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줘 있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여호사 왕의 희석의 왕의 진가는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오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쳐냐 그걸 그때 진짜 다이시 누구고 희석의 왕의 누구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위대한 사람이 이랬다는 건 모델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스토리 사건이 얼마나 안 담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할 때 자녀가 보고 다 승리합니다 그 문제를 승리하는 법칙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랄깐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금을 씻기도를 할 때에 그때 이 야시아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 금 우리 때문에 두려워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방법과 길이 뭐예요? 너희들은 감사하고 찬양 내려주세요 찬양하라는 거야 아니 전쟁에 총까로 싸우는데 찬양한다 해도 되냐고요 그런데요 찬양했을 때에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 연합군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어가지고 나중에 뭐하면 싸우더니 세상은 또 싸우고 이제 저들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데 전부 시체들이 완전히 그리고 저들이 어마어마한 불량비를 그 많은 불량비를 가져가는데 그 모든 물질의 복이 다 고스란히 3일 동안 백성들이 옮기기에 바빠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려움은 다더라도 감사 찬양하면 그걸 이기고 나면 엄청난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선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이 안 되는데요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찬양해요 자 이게 믿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지금은 찬양하지만 그 내용은 몰라요 저들이 찬양하니까 연합군이 서로 싸우게 되고 자기들 다 죽어불고 엄청난 불량비를 우리가 복받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요 모른다니 지금도 어떻게 해답할지 우리가 알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찬양하라고 어떻게 찬양 안 나온대요 자 뭘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건 사건만 하다요 합력에 선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건 내게는 이해할 수 없고 사단의 공격은 분명히 왔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는 좋은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암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할 때 찬양할 때 복병이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실라가 빌리프 옥정에 감췄을 때 기도가 찬양할 때 옥터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찬양하고 나면 지진이 나고 자꾸 풀리고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찬양하고 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는 뭘로 되어있어요? 찬송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잘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여기서 만들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 10분,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차는 쫙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우리 성과자 찬양이 성령의 기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딱 찬양하잖아요 설교 전에 지금 계속 찬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들어드려요 천국의 보호자가 찬양하고 여기도 보호자를 만들어드리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는데 다이시, 사우랑이 악신을 했을 때 수금을 탔더니 그때의 이 악한 영, 성령이 와서 상쾌하게 됐다 이 찬양할 때 임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노님이 그저그저 감사, 그저그저 감사 하신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유창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내 자식 그저감사 그저그저 감사, 그저그저 감사, 그저그저 감사 자, 어려워요? 그저그저 감사, 감사 어려웠냐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감사 내용을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아니까 그저그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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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런데 그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한번 따읍시다 그저그저 감사, 그저그저 감사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저그저 감사, 감사 얼마나 입술을 시인한 대로 주님이 일하세요 아메이죠?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은 하나님 인정해 칭찬해 주는 것 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면 그래, 그런 말은 속으로 좋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해 주는데 잘하셨다간 하나님도 좋으시지 하나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복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나를 진짜 믿네? 그리고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좀 얼굴 웃게 만드라고요 여와를 기뻐라, 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약한 시대에 순간 마귀 역사하면 주님이 떠나버리게 되고 한순간 사회 망해버리고 인간의 힘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 기도해 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로 필요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힘쓰고 예수고 그래서 여기서 축복해 주고 여러분 자녀에서 사업을 해서 남편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뭔가 저금통장에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 많이 예금을 해놓고 이 자식이 찾아먹게 만들어야지 이 저금통장에 빈 깡통 아니, 돈은 없다더라도 기도라도 해줘야지 다 새벽에 가고 내 아들아, 깨어나주고 사랑한다 하고 부모 주고 축복기도 주고 그런 영성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엇을 했는가 무리를 재촉하시고 그만한 떡을 먹이니까 저들이 왕삼을 나가니까 다 흩어버리고 빨리 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복이 오면 형통이 오면 그 복주인 하나님의 시선을 딱 여기에 딱 빠져버립니다 이게 너무 좋아 물질이 복받고 세상에 향락해라 해가지고 자기 지휘계에서 계속 이러고 앉았는데 박수의 현장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승리현장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르면 안 돼요 존경받는 자리에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순간 역사의 슬피라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을 줬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게 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똑똑해서 얻은 줄 알고 겸안을 까먹고 하니까 인간이 한 게 딱 안 되고 딱 손들게 만들고 딱 주시고 하나 영광 받고 싶으셔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나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다시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밤새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많이 이 떡 먹인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들과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 존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버리고 빨리 그 자리에 피해야 돼요 누가 칭찬해 잘해주면 절대 나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나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응답 축복이 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기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기도 응답에 더해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었고 힘이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품에 더 들어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지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응답 받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총리 자리에 계속 가요 왜요 거기에 머물질 않거든요 오늘 중요한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 사랑에 감사 감개 기쁨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순간이거든요 내 마음에 시열이 와야 된대요 감사 기쁨 보람 같이 내가 하나의 배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왔으니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다니엘 21일 그 마지막까지 그까지 기도할 때에 공중곳에 이 모든 마개를 깨뜨리고 미갈 천사장 와서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다니엘의 기도만 막으면 유다 민족은 다 마귀의 밥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 기도만 맞게 사자고래까지 넣는다고 하죠 이거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냐면 기도하냐 안냐 죽냐 산 사자고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한다 내가 기도 자리가 사단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싸움의 현장이에요 내가 기도 자리를 놓쳐버리면 내 자녀가 탈산해 볼 수 있고 방황해 볼 수 있는데 내 기도의 현장에서 사단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이 내 기도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에 부응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이민주도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최고의 전투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와가 아말레카 싸웁니다 모세가 뒤에서 손을 기도하는데 사실은 전투의 현장은 최의 전선이 여호수와 같지만 아니었어요 최의 전선은 뒤 후방에 있는 모세 같지만 모세 손 들고 내려오는 그것이 공중호세 마귀하고 싸우면 최의 전선은 여호수와 같고 모세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가 최의 전선의 자리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기고 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모두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십니다 저는 잠시 자랑하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목격이 전에 백일 철하작정 뭐 교회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혼자 밤새 그때 작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느꼈는데 50일째 제 얼굴에 곰물이 팍 묻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 계속 얼굴 닦아줘 나는 천사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50이란 것은 희년이고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예요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Fabric